네, 실시간 채팅창에서 안교수님께 질문 좀 해주세요 라고 질문하신 것을 제가 보기는 봤는데 다음 오실 분 시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못 여쭤봤습니다. 중국의 올드 인더스트리들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노이즈가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나름의 변수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하는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광고 나가는 동안 안교수님께 여쭤봤더니 그게 계속 쌓인 숙제인 건 맞는데 그냥 숙제는 숙제대로 조용히 큰 문제 없이 진도 나가서 할 것이다. 그게 숙제이긴 하나 큰 변수는 아닐 것 같습니다. 라는 답을 주시고 가셨어요. 됐죠?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그런 요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은 위치다 장호석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장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추우셨는데 계속 추웠는데 오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추웠는데 오늘은 조금 풀렸죠? 이 근처에 있다가 오늘 세미나가 있어서 바로 이리로 온 거라서 춥지 않게 왔고요. 날씨가 좀 많이 풀린 듯합니다. 제 생각에는 예전에 어릴 때는 삼한사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건 없어졌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세계 공장 잘 안 돌아가고 그래서 뭔가 자연이 되살아나서 삼한사온 다시 오는 거 아닌가? 저는 최근에 영하 10도였잖아요. 너무 상쾌했습니다. 겨울 좋아하시죠? 겨울 좋아해서 영하 10도 정도는 돼야지 조금 시원한 느낌이, 춥긴 한데 뭔가 상쾌한 추위라고 좀 보면 되고요. 아까 자율주행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아마 아마존에 자율주행을 얘기할 건데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자율주행에 저는 개인적으로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단점은 제가 보통 많은 분들이 차를 뭔가 좀 짜증이 나면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나만의 공간. 제가 그렇거든요. 차를 한 시간 동안 꾸어다니며 이렇게 음악을 틀고 어디 목적지가 없이 약간의 스트레스가 풀리고 저는 술을 안 먹으니까 약간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점은 제가 보기에 출산율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좋은 점이 있을 거예요. 자율주행이 되면? 자율주행이 되면 안에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데이트가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장단점이 있는데 사실 이제 별로 재미는 없지 않을까. 지금 잠깐. 좀 늦게 웃으셔서 제가. 혼자 많은 상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조금 늦게 웃는 바람에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좀 자율주행에 대한 좀 이따 아마존 얘기를 들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좀 보겠습니다. 맵을 좀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시장이 별로 조정을 받을 것처럼 보이지만 많이 안 빠진 이유가 어쨌거나 빅파이브가 조금 시장을 지탱해주는 그런 효과를 보일 것이다 했는데 처음에 빅파이브에서 가장 많이 먼저 올라간 게 구글이었고요. 그 다음에 불과 2, 3일 전까지 애플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어제는 또 마이크로소프트, 야마존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돌아가면서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워낙 전체 시장의 빅파이브가 차지하는 게 5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이들만 버텨주면 상당히 좀 잘 버틸 수 있거든요. 제가 어제 하나 틀린 것은 저는 애플이 어제 저는 개인적으로 플러스로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0.06% 마이너스로는 보였다는 것 외에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또 한 가지는 반도체가 또 살아있기 때문에 웬만큼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크게 빠지기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간단히 좀 봤고요. 일단은 여러분도 보시면 지금 업종별로 보게 되면 상당히 혼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IT가 올라가고 또 아까 아마존이 올라갔던 이미 소비재, 아마존이 여기 프레임이 되어 있거든요. 이미 소비재가 올라가고 또 이미 소비재가 올라가는데 갑자기 금융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약간의 지금은 코로나 피해죄, 수해죄, 경기 민감주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약간의 그런 흐름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특징이 없는 그런 업종의 흐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게 되면 웬만해서는 이미 소비재 IT하고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 금융이 같이 올라가는 대부분 드문데 그런 것들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는 에너지 같은 그런 약간의 산업재, 유틸리티까지 이 업종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제가 조금 전에 오면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오늘자에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나왔는데 88만 건, 거의 90만 건 육박하는 수준이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원래 날짜로 치게 되면 지금쯤 60만 건을 예상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확산이 되면서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나와주고 있는 소식이 화이저 백신이 운송되는 과정에서 이상이 문제가 생기면서 격리가 돼서 반환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분위기냐면 적정 온도가 영하 70도라는 거 아마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영하 92도까지 내려가면서. 운송 중에? 네. 운송 중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3천의 분량인데요. 다 끄집어내서 지금 현재 화이저를 보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보기 위해서. 약간의 악지 조사 중이긴 했지만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문제였잖아요. 어떤 배송 중에 생기는 문제. 시작은 전혀 끄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심지어 실업소다시적 건수가 90만 건을 육박하는 수치가 나와도 전혀 끄덕하지 않고 있거든요. 시장이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건 이미 나온 소식이지만 알래스카에서 현재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은 맞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그런데 이제 현재 이것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서 파악하는 중인데 현재 또 이분이 원래 알레르기 반응이 없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어떤 게 문제인지 한번 보면서 일단 두 가지가 문제가 나온 겁니다. 늘 얘기했던 배송 중에 문제. 두 번째는 부작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시장은 반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고용시표도 굉장히 반응이 무덤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소식인데 11월 소매 판매가 4월 이후에 가장 안 좋은 수치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물론 집계 자체가 워낙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예산치가 마이너스 0.3%였는데 실제가 마이너스 1.1%로 안 좋게 나왔거든요. 4월 이후에 가장 안 좋은 건데 그나마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 GDP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0%에 육박하잖아요. 그렇기에도 불구하고 전자제품 오류 같은 것들이 판매가 안 되면서 안 좋은 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거의 또 반응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반응이 없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때문에 부양책을 해야 된다. 고용시표가 안 좋지 소매 판매가 안 좋게 되지 이렇게 경제시표가 망가지고 있는 과정이니까 빨리 부양책을 하자는 쪽으로 압박한다는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전문적으로 꿈 보다 해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걸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약간의 시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은 웬만한 악재도 거의 반응이 안 되고 있고 오히려 좋게 생각하는 쪽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는 내가 하루에 한 번씩 많이 올라간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지금 어쨌거나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시장이 약간 어려울 때 빅5가 힘을 쓰고 있다는 게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동안 쭉 쉬지 않았습니까?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버티고 있는데 어쨌거나 시장의 내용 자체는 별로 좋지 않다. 결과는 좋지만 일단은 내용 부분을 보신다고 그러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사과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악재가 나와도 그걸 호재로 해석하고 좋은 것만 보는 시장이 내용적으로는 좋지 않은 시장이라고 보시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상 이게 그러면 오늘 이렇게 악재가 나오면 오늘 바로 하락하는 게 아니고 언제 언제 후에 하락을 하는데 그게 차곡차곡 쌓인다고 하시는군요. 쌓인다고 하락을 하는데 언제 하락하냐면요. 잘 때 하락하거든요. 물이 잘 때? 우리가 이제 잘 버티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어느 날 갑자기 빠진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래서 미국 격언에 상승과 하락은 잠잘 때 온다는 격언이 있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좀 템포가 늦게 반영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반드시 시장이 안 좋게 얘기하면 빠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 잘 넘어갈 수도 있고 아까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총액의 큰 기업들이 버터지면서 갈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내용은 안 좋은 거니까 내용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제 왜 그러면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2% 정도 올라갔느냐라고 좀 물어보신다고 그러면 아마존의 자회사, 죽수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거를 2014년에 13억 달러 주고 이미 매수한 기업이거든요. 이게 자율주행 회사인데 자율주행 택시를 공개했습니다. 드디어 공개했는데 보시는 그림처럼 운전석이 없는 4인승 차고요. 마주보게 앉게 돼 있어요. 마주보고 앉게? 그래서 이게 양반향 주행이 가능합니다. 앞뒤로 다 가는 거죠. 순방향, 역방향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뛰어난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호출을 할 수 있고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내가 직장에 출근하면 이걸 또 다른 쪽에 임대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차율주행이니까. 네. 빌려주고 나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약간의 호출 서비스는 예전에 그거 있지 않았습니까? 키트? 그러니까 로봇 택시라고 생각하면 같은 경우가거든요. 영화 중에 이렇게 까만 차 있어서 영화 예전에 충분히 보셨을 것 같은데 장모 문질면 저를 알아요. 네. 블룸은 오는 차 있어요. 전격 제트 작전. 그렇죠. 전격 제트 작전. 그런 것들에 그런 차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속 120km 업계 최초로 일단은 속도가 높은 그다음에 한 번 충전에 16시간을 운전할 수 있는 한 번 운송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라스베가스 샌프라시스코부터 상용화 예정하는데 이게 이제 나와주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이런 거죠. 그러면 4명이 타서 뭐 할 것이냐. 마주보고 앉게 되어 있는 좌석 배치 때문에 출산율이 올라갈 거라고 보셨군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착오가 좀... 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여러 가지 차가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자율주행에 뛰어들 건데 저는 아마존이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왜요? 왜요? 이미 이 안에 뭐가 들어갈지 4명이 앉아서 뭘 할지 생각한다고 그러면 아마존 프라임 영상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딱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거기 앉아서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고 또 프라임 회원들한테는 더 포인트 같은 걸 줘갖고 여러 가지 이점을 준다고 그러면 차에 타서 앉아서 쇼핑도 하고 이렇게 모습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시너지가 난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마존에 대한 이 사업의 영향이 어디까지 확정될지 상당히 많이 궁금하시는데 얼마 전에 약도 팔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영화에 보면 어디서 약을 팔아? 이렇게 했었는데 약도 팔고 일단은 이런 자율주행까지 진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제 아마존에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존 케어 확대하는 사업을 또 발표했는데 온라인으로 또 진단할 수 있는 이게 나오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다방, 직방 같은 기업이 진로인데 이 진로가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위주로 해서 일단은 그 기업에 있는 직원들이 직접 온라인으로 케어를 받는 건데 지금 의사 방문 없이 일단은 온라인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건강 플랜, 보험 중개인 없이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와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 텔라다 같은 기업들 그다음에 경제사의 아멜 같은 기업들이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의미 없는 하락이라고 보고 있는 게 사실은 이 온라인 진료가 이제 초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잠식되는 게 아니고 더 커지는 어떤 그런 파이가 커지는 쪽에서 본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약간의 하루 정도 빠지는 정도에 극하 붙이는 거지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케어도 특정한 회사가 아마존이면 아마존 구글이면 구글처럼 플랫폼을 다 장악하는 상황이 오지는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여전히 다양한 플레이어 데이. 일단은 제가 샘이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뭐 미국 주식에 미치다가 있으면 미국 주식에 바나나가 나오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굉장히 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 조그마한 시장에서 뜯어먹는 게 아니고 자꾸 나와서 한국 시장을 더 크게 하는 걸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시장 파일도 크게 키운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좋게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마존에 대해서 어제 UBS가 컨비시장 바이, 아주 강력한 바이견을 제시하면서 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늘 얘기하지만 빅파이브 종목은 꼭 가져가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마이크로스포트가 어제 올라간 거는요. 뱅커 아메리카에서 일단 매수 기간을 제시하면서 목표 주식가를 256달러에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크게 세 가지 기간을 제시했습니다. 클라우드 에이저 서비스에 대한 높은 평가, 지금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3년이나 5년 동안에 두 자릿수의 매출 증가를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피스, 엑스박스 게임 사업에 대한 상당한 호황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요즘에 오피스를 불법으로 다운받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다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쓰시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은 과거에 어둠의 경로를 쓰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매출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저 역시도 현재 만들어진 이 자체가 마이크로스포트 365로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림 붙이고 글씨 모양 바꾸는 것도 다 거기서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어제 좋은 의견이 나와서 시장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치를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빨리 말씀드리면 지금 아이치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지금 신주 발행을 계속한다는 얘기거든요. 채권 발행도 하고 있고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모르시겠지만 아이치는 11년째 수익을 못 내는 기업입니다. 이게 중급판 넷브리스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보면 텐스트 비디오나 넷브리스는 지금 계속해서 순중자가 늘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현재 지금 아이치는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1억 660만 명에서 약 한 200만 명이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유일한 스트리밍 업체인데 굉장히 고평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무려 18%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서 지금 열심히 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뭐냐면 지금 이게 첫 번째는 공매도 논란이 컸었고요.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공매도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공매도 물량이 7월 달에 2,900만 주에서 10월 달에 3,800만 주 지난달에 4,200만 주 계속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상당히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 현재 이 정도 물량이면 유통주식의 약 한 20%가 공매도인 겁니다. 점점점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아이치를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실적이 안 좋은 부분 그 다음 두 번째는 계속해서 신주 발행하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시급이 안 좋은 그런 모습, 꼬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가입자가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치명적으로 지금 주가가 못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와 있다고 좀 봅니다. 저게 OTT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맞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가입하면서 저거 뺀 모양이군요. 그런데 저는 아이치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보통 순중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보게 되면 그런데 이거는 왜 거꾸로 가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봐서 모르겠으니까 답을 못 드리겠지만 하여간 지금 텐센트 비워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이치만 유독 빠지는 그런 거가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그걸 보유하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더나에 대한 투자학용은 하향 복무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마 제가 오늘 세미나에 중점적으로 얘기한 게 바로 이 종목인데 오늘도 아마 제가 보기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어제 모건스테니가 비중학대에서 비중중립으로 하고 목표지가를 150다를 제시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제프리는 중립을 내렸지만 목표지가는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9일 날은 리덤에서 매수해서 중립을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대체적으로 매도는 아니지만 중립적인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좀 강한 편이거든요. 지금도 빠지고 있고 시간에서. 그런데 이걸 보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국내에서 지금 미국 주식 보유 수량 중에서 순중 부분 중에서 의외로 많이 보유하는 게 지금 모더나거든요. 그런데 모더나를 지금 내가 170달러에 물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질문이 많거든요. 한 가지 좀 도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저점이 17달러예요. 옛날 저점에. 네. 저점이 17달러에서 170달러니까 10배가 올라온 종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12월 4일 날 뭐라고 그랬냐면 다음 페이지 보시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계실 때. 모더나가 올해 급등한 이유는 저점이 17에서 10배가 올랐잖아요. 중요한 건. 10배가 올라왔는데 이게 170까지 간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백신 개발전의 연 매출이 2.4억 달러였는데 현재 지금까지 7개국에서 백신 공급으로 인한 매출이 131억 달러가 체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딱 계산해보니까 거의 한 50배, 60배가 커진 거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주가가 50배, 60배 간다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매출이 그 정도 증가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하나 고려를 할 게 뭐냐면 이 모더나에 대한 접점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더 맞겠죠. 그다음에 이게 한 번으로 끝날지 두 번으로 끝날지 세 번이 끝날지 네 번이 끝날지 1년에 네 번 맞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직 결정을 못 나온 거죠. 안 나온 거죠. 그다음에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과거에 백신이 계약이 되기 전에 매출하고 백신이 개발, 공급되고 나서의 매출에 대한 실적이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실적도 아직 안 나왔고 접점 효과도 모르고 접점 횟수다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오늘 백신 자문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걸 하라고 권고한다고 그러면 FDA는 법적인 그런 건 없지만 수용을 하거든요. 하겠죠. 하여자처럼. 그런다고 그러면 또 한 번 좋은 기회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이게 물려있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물려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차트 분석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상거보다 빨라졌다는 건데 중요한 건 모더나를 구입하신 분들이 최소한 한 번의 실적을 보지 않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접종 효과도 확인하지 않는다. 접종 횟수도 확인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오늘 바로 나올 백신 자문회의 결과도 주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갬블링이죠, 솔직히.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131억 달러가 60배인데 이게 262억 달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수치가 잘 나온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물려있다는 것은 그건 정말 나는 모더나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냥 많이 올라간다고 따라 산 것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손실을 보고 던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잃는 대신에 뼈아픈 교훈을 얻으시겠죠. 이제부터 내가 주식을 살 때는 뭔가 실적을 보겠다라든지 끝까지 내 결과를 보겠다라고 하고 장기 투자하겠다는 교훈을 얻는 거예요, 돈 주고. 갑자기 1, 20%, 30% 빠졌을 때도 그렇죠. 나는 그러면 더 기뻐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들어간다. 아니면 장기기로 끌고 가셔서 만약에 운 좋게 해도 비싸게 팔고 나왔다고 그러면 또 하나의 돈도 얻고 교훈도 얻겠죠. 내가 이제 장군 구석 본부장 말처럼 매출을 확인해보고 접촉 횟수가 늘어나는 걸 보고 효능을 봤더니 좋은 기업으로 판단이 돼서 팔고 나온 거죠. 그런데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아무것도 확인하지만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내렸다는 이유로. 네, 내렸다는 그 이유 하나만. 아무 생각도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확실히 이 세 가지를 보시고 한다고 그러면 주식이 다 돈을 벌 수는 없잖아요. 손실이 벌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교훈으로 남는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앞으로 모더나 같은 기업에 투자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오늘 세미나 때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모더나를 보시면서 그 정도는 좀 확인할 수 있는 좀 인사이트를 키워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접종 횟수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얼마나 모더나 백신을 거부감 없이 맞느냐? 맞느냐. 그다음에 지금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두 번 막 끝나잖아요. 두 번 막 끝나는 게 1년에 두 번이냐. 지속성이 얼마나 되는 것이냐. 그렇죠. 6개월이냐, 1년이냐. 독감처럼 1년에 한 번 만든 거냐.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외로 전문가 분들은 접종 횟수가 많아질 수 있을 것 같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속성이 길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제 더 많은 약이 팔리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확인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더나 자체는 사실 코로나 백신이 없으면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회사라고 보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그것 때문에 유명한 회사인데 그럼 코로나에 대한 문제를 아신다고 그러면 최대한 이 정도는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설명하신 분들한테.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왜 이 기업을 샀냐라고 보면 그냥 사실 주가 올라간다, 급등한다. 그다음에 백신을 수혜주다라는 자체만 사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돈을 잃으면 교훈을 건지든지 아니면 돈을 벌든지 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상가가 달려가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돈은 잃었는데 아무 교훈이 없는 게 가장 무서운 것이다. 그렇죠. 그게 가장 안 좋은 거고요. 그거는 여러분들 앞으로 30년 투자하시는 길에서는 그건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 해주셨으니까 그럼 재고민화 비슷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저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어떤 자기의 논리를 갖고 사야 된다는 말씀을 알겠는데 많은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회사에서 나온 백신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해도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년에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내후년부터는 백신이고 뭐고 맞을 일이 없으니까 마치 진단 시약의 실적이 나왔다가 갑자기 내년부터는 못 팔 거예요 라고 물으면 참 답이 없는 것처럼 그렇죠. 꼬꾸라질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죠. 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잘 안 없어지면 내년 내후년 매년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단도 계속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해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되지? 그걸 내가 무슨 근거로 그걸 그중에서 어떤 시나리오일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지라고 하면 이건 투자 못할 것 같다. 아니면 꽤 많은 리스크를 지고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알까요? 그 자체는 추측의 예상의 연형이 아니고 결과의 연형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최소한 모더나를 투자하신 분들은 백신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있고 반드시 약을 만들 것이고 그다음에 적어도 그게 1년, 2년 끝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지속된다고 생각하에 사실 반대 생각이라고 하면 살 필요가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게 결과가 엇나가게 되면 엇나가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최소한 매출이 좀 나오는 기업에 튼튼한 기업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버스터급 약이 나오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정답이었구나 느끼시게 되면 그건 그만큼 돈을 잃었지만 그 값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그거 아무 생각 없이 판단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불확실한 시나리오라도 본인의 시나리오와 점검하기가 하고 가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니콜라가 에버코 ISI에서 중립 의견을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20달러 잡았는데 목표 주가 20달러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18달러 나가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 다행히 쓰는 것은 불케이스 경우가 일단 37달러까지 보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사실은 올해는 끝났지만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이들이 다른 큰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진짜 이게 기술력이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한 번 지켜보자겠고요. 내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서 현재 해치펀드 보유수가 과거에 30개가 보유했다가 지금 GM과의 계약이 깨지면서 7개로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일단은 해치펀드도 약간 손을 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H황님께서 장 시작되시우라고 그렇습니까? 장부터 보고 적어주셨습니다. 한국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그 악재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강보합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S&P500이 0.53%고요. 다우가 0.5%, 나스닥도 0.54%로 오늘도 역시 조금 플러스에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가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유가가 만약에 48달러 이상에서 끝난다고 그러면 과거 팬데믹 이전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거의 있죠? 상당히 의미 있는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 많은 전문가 분들은 그러면 50달러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연역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초반의 흐름을 잡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악재는 둔감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악재를 틀어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기술을 발휘하면서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는 물론 여기에 통계가 맞을 수도 있고 또 연말 그다음에 내년까지 시장을 좋게 보는 분이 주식을 매수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고 있는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좋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봤고요. 마저 내용을 준비된 걸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테스라 공매도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유통 주식의 6%로 현재 4,500만 원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고점이 유통 주식의 35%까지 공매도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예. 예전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일단은 공매도 실패를 하면서 지금 집에 많이 갔습니다. 그렇죠. 많이 한 거. 엄청난 손을 박았고.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공매도를 보유하고 있는 분은 짐 차노스 같은 공매도에 아주 전사적인 분은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하면 끝까지 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현재 가장 낮은 부분까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6%면 되게 많은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재미없는 주식, 지앤 포드 같은 것도 2%가 공매도예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6%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다. 그다음에 올해 많이 올라온 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커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주가 상승에 일조했던 것들이 일단 공매도 커버 분량도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공매도가 지금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 봤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그다음에 이제 기업 내용을 몇 가지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엑센치오는 기업 컨설팅하는 업체인데요. 실적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 컨설팅을 많이 받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래 2.05달러였는데 EPS가 2.3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 회사도 코로나 수혜라는 걸 왜 몰랐을까요? 그런데 뭐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이런 또 기업은 이제 그런 거 봤지만 사실 실제 가장 많이 피해 보는 게 중소 상공인들, 소상공인들이 손을 많이 보잖아요. 피해를 많이 보는데 그분들은 뭐 이마저도 못 보기 때문에 이런 컨설팅도 못 받고 있죠. 한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너럴 밀스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데요. 잘 모르시죠? 그런데 이제 과자도 만들고 지금 빵도 만드는 기업인데 제너럴 밀스요? 네, 제너럴 밀스. 이게 뭘 만드냐면 딱 얘기하면 딱 아십니다. 하겐다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 비싼 아이스크림 있지 않습니까? 아... 저희가 예전에 싼 거 많이 먹었지만 여기는 되게 비싼 거 조그만한 거에 4, 5천 원 하는 거 그걸 만드는 기업인데 어쨌거나 이제 나온 거 보게 되면 굿센트가 비트해서 굿센트가 잘 나왔다는 거죠. 1.06이 나와서요. 일단 지금 많이 실제가 잘 나온 건데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상당히 많은 소비가 된다고 하니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나 하나만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레나는 주택건설업체인데요. 여기에 내용 나오는 것처럼 최근에 모기지금리가 바닥이고 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팬데믹이 커지면서 이제 하이디멘드 과한 수요가 나왔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굳이 원격으로 일을 하면 내가 비싼 도심에 살 필요가 없고 또 시골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좀 커지면서 일단 올해 실제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거든요. 레나, 디아홀든 같은 다 건설업체인데 원래 EPS는 2.37이었는데 2.82가 나와주면 상당히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현재 3.7%의 주가 상승을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크 하나만 더 볼게요. 노크는 셋톱박스인데요. 여기에 탁 키시면 모든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넷브리스도 볼 수 있고 애플 TV도 볼 수 있고 대신에 광고로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 유일하게 안 들어갔던 게 AT&T의 HO 맥스였는데 이번에 이걸 장착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상당히 좀 더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더 좋아진다고 어떤 의견이 나와주면서 현재는 7%가 시간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트위터 하나만 더 보면 트위터가 여러 가지 대투로 선거 동안에 약간의 안 좋은 기사들 어떤 약간의 가짜 기사들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한다는 그런 유의의 기사를 발표하면서 좀 좋은 모습을 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트위터가 역사한 최고치 주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아시겠지만 앞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워낙 애용했는데 트럼프가 이제 안 쓰면 그렇지만 또 일러 머스크가 애용하다 보니까 한국은 많이 안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트위터 쓰는 모양입니다. 트럼프가 쓴다는 이유로 꺾어버린 분들이 많았나 보네요. 농담이에요. 사실 저는 트위터 안 쓰면 잘 모르겠지만 트위터가 여전히 이 글자 쓰는 거에 대해서 제한이 있지만 주가 상승이 워낙 좋아서 여기까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고맙습니다.